지금 보고 계신 패션 공제촌을 수놓아 패션촌은 홍재천의 물, 쿨, 꽃, 골, 물레바퀴 등의 자연요소 하나하나를 영아티스트 감각으로 패션에 표현했고 오늘 이 무대는 송은영, 최창숙 교수님께서 의상 제작 감독을 맡아주셨습니다. 또한 총연출하는 모델 김은선 교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. 모델이 앞에 다가가서 포즈를 취하면 여러분들의 박수가 있다면 저 모델들이 버튼 포즈를 취할 거라 생각합니다. 고마워 이 노래는 이 노래는 이 노래가 너무 좋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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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되어서 이어지는 패션쇼 무대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